안녕하세요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화같은 국어,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.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.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학평을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준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들어갔을 텐데 뭘 어떻게 사실 준비를 해야 될까 막막하기도 할 거예요. 문학이야 그대로 준비하는 대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독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대로 그대로 가면 될 텐데 언어와 매체와 그리고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야죠. 화법과 장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라는 걸 결정하는 게 지금 당장 결정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. 그냥 화법과 장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간에 정한 사람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.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경험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출문제 좀 풀어봐가지고 내가 언어와 매체를 좀 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 화법과 장문을 잘할 수 있는지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3월 시험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알아보는 거거든요. 여러 가지 의미를 두기는 합니다만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을 얘기는 3월 점수가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로 들을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좀 기분이 좋겠지만 성적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억울하고 서운하잖아요. 남아있는 시간도 많은데 근데 왜 점수가 3월 달에 좀 내가 못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왜 3월 점수가 끝까지 간다고 하느냐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.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건 왜 그런 거냐면 3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. 결과가 안 나왔어 잘. 그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.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양보다 항상 시험 문제가 조금씩 더 어렵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걸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까지가 3월 달 공부였어. 어? 근데 내가 이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따라잡아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공부를 하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보는 시험들은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지금 3월 달 시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어? 여기까지 내가 공부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네. 그럼 여기 3월 달 부분까지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. 라고 여러분들이 그 3월 시험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의 양을 정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는 시험들은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까지 공부하라고 했지? 여기까지 공부 다 했지? 올린다 해?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너는 지금 어디까지 갈 걸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여기까지 가야지. 얼쿠!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하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3월 달에 만약에 성적이 잘 안 나왔어.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나오던 마찬가지야. 여기까지 가라고 했는데 내가 부족했다. 그러면 이만큼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해서 다음엔 더 어려워지겠지? 이만큼을 공부해야겠네? 라고 해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보는 시험에서 올바른 결과가 나와요. 공부가 참 어렵지 그치 얘들아? 응 어려워. 선생님도 여기서 되게 오래 있었지만 말이야 공부 참 어려운 것 같아. 그게 정말로 쉽고 재미지고 너무 좋아!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면서 할 때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. 하면서 계속 힘들어요. 재미도 있죠 물론. 모르는 건 알아가는 게 얼마나 좋고요. 내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맞추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. 근데 돌아보니까 이만큼이 아직도 남아있고 돌아보니까 이쪽도 이만큼이 있고 앞에 보니까 저만큼이 더 앞에 있는 거야. 이건 무슨 계속 장애물 경주야. 계속 넘고 계속 넘어야 돼요. 계속 넘고 넘고 가다 보면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월에 시험 보러 갈 때가 되는 거예요. 3월 학평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하고 싶은 얘기는 담임 선생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3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앤매 성적이 이게 이 자식아 이게 평생 간다고 이게 평생은 아니고 11월까지 가는 거야 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봐서 그래. 여기까지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부족했던 놈들이 이 단계에 맞춰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높여서 나오는 그 만족도를 맞추지 못하여 결국은 또 실패하고 마는 거지.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해야지. 오 근데 시험이 여기서 나왔잖아.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점 높아지고 나 키도 작은데 이게 이만큼이 나왔단 말이야. 그럼 내가 지금 여기 3월달 여기에 멈춰 있는 거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. 다음에 올라가겠지 이게. 가만히 있어봐.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줘야지. 그치?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있지.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땐 너네가 여기까지 올라왔냐. 여기까지 간다. 이렇게 올라간다니까. 이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야. 근데 괜찮아요. 아니 아니 아니. 선생님은 시험 안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 게 아니고 아가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그래도 제가요. 3월달에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. 그래도 성적이 좀 안 나왔죠. 근데요. 4월달 시험 볼 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6월달은 진짜 잘 볼 거예요.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 딱 그거에 맞춰서 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. 예 비슷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진짜로 이게 공부의 운이라는 게 있거든. 내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그날따라 진짜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거야. 그냥 막 우와 신났다. 이러면 뭐 할 수도 있어.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. 그래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말자야. 진짜로. 뭐 하나 잘 풀었다고 좋아하다가 뭐 하나 안 됐다고 하고 앉아있잖아. 그렇지.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. 못 견뎌. 우리 긴 길을 가야 되고요. 그 긴 길이 생각보다 또 길지도 않은 게 지금 우리 문제점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도 중요하고 문학도 잘해야 되고 독서도 잘해야 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이 점수가 끝까지 가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죽겠지. 근데 결국은 꾸준히 계속 잘해 나가는 놈이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요. 일희일비하지 말아요. 뭐 하나 잘 됐다고 막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요. 뭐 하나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도 없어요.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간이 있고요. 그 기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일매일 꾸준히 차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줘. 그러면 그게 누적이 되어서요. 나중에 우리가 포텐셜 파워라는 게 있어요. 들어봤어요? 예, 수능 시험에서는요. 빵! 하고 터지는 게 있거든.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 될 거예요. 이해했지? 3월 시험에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. 사실 이 시험이 뭐 중요하지.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. 근데 뭐 우리 니내말 그런 말 쓰잖아. 수미잡 그러잖아. 그치? 수능 미만 뭐 별거 아니야. 그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거든?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였거든. 그잖아.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단계별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거고요. 내가 어디까지 왔지? 잘 왔나? 앞길 제대로 가고 있나? 그걸 보는 거니까 그 이상의 더 불필요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부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잘 봤으면 기분 좋으면 되고요. 못 봤으면 나중에 뭐 하시면 되냐면 음 괜찮아. 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. 라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. 아직 3월 시험 보려고 하면 시간 남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공부해보면 알아. 매일매일이 그렇게 늘 항상 공부가 잘 되지는 않을 거야.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어떤 날은 안 될 거야.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또 그걸 경험을 하면서 뭐 해야 되니까 끝까지 가야 하니까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았죠? 선생님 오늘 현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. 애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하루 시간은 너무 긴데 왜 이렇게 1년은 빨리 가요? 그러더라고 와 애들이 무슨 뭐 인생에 무슨 성찰을 한 뭐가 됐나 하루하루 시간은 내가 지금 여기서 직접 보내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. 근데 돌아서면 벌써 2월 돌아서면 벌써 3월 돌아서면 벌써 4월 될 거야. 시간 진짜 빨리 가고달라. 그 빠른 시간에 치이지 마시고요. 최대한 열심히 자기 페이스 맞춰가지고 꾸준히 달려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. 가장 힘든 건 여러분이죠.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잘 뛰어갈 수 있게 응원하는 거고 도와주는 거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선생님이 일하는 거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궁금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어려운 거 있거나 와 이건 질문해야겠다. 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요.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물어봐요. 알잖아요. 선생님 게시판은 선생님이 100% 다 답글 달아요. 알지? 선생님 말 많잖아요. 게시판에서도 말이 많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줄 써주면 난 이만큼 써준다니까. 알았죠? 선생님이랑 와서 소통하면서 3월 학평 잘 봅시다. 네 잘 봅시다. 하지만 그 의미는 더 크게 둘 것도 없고 더 작게 둘 것도 없고 이게 앞으로 내가 시험 문제를 몇 번씩 보면서 내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알았죠? 차분히 한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합시다. 아시겠죠? 하루하루 시간은 느리게 가지만 일러는 빨리 간다. 그거 마음속에 넣어두시고요. 생각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분명히 내 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응원 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준 캐스트입니다. 다음 캐스트에서 우리가 또 만나도록 하고요.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거기서 우리 만나도록 해요.